2. 4. 4. 5. 5. 5. 5. 5. 6. 6. 5. 6. 6. 6. 7 9. 10. 10. 10. 10. 10. 한번 찍어서 그걸로 계속 찍어가면 되요. 어차피 많이 묻어있으니깐 고맙게가 나요. 도색을 까진거 부터치 해야되요. 그래도 스티커보다 훨씬 나아요. 이거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리자. 방법이 있으니까 빨간색 같은 방법도 있으니까. 검은색으로 해야되는게 아닌가 좀. 빈데 없네. 확실하게.